네 안녕하세요. 벨린에서 온 이윤서라고 합니다. 일단 벨린에서도 외국인이었는데 오늘 지역창업생태계 설명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저만 외국 사례를 소개하게 돼가지고 약간 남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역창업생태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우리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를 처음 순서로 배치를 해주신 이유가 조금 남 얘기 들으면서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을 좀 모아보는 시간을 가볍게 가지시라고 배치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레스코드를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요. 참고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고무줄 바지를 입고 온 이유는 독일에서는 잘 못 입습니다. 이게 오늘의 발표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독일은 아직까지도 열쇠 뭉치를 아주 무거운 열쇠 뭉치를 들고 다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열쇠 뭉치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문이 잠기면 이제 보험회사를 불러서 빨리 많은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머니에 무거운 열쇠를 넣었을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고무줄 바지는 조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이제 독일의 창업 생태계와 지역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개요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한테는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멀기도 한 나라죠.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GDP가 한 4조 2천억 달러 규모가 되고요. 우리나라 1조 한 8천억 달러 규모인 거에 비해서 이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실업률 현재 올해 5.6% 우리나라의 딱 이제 2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의 탑 3 이끌어가는 산업을 보면 특히 이제 이 테크 생태계에서 주요하게 이끌어가는 산업의 제일 높은 순위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기업,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를 이야기하는 기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다루는 기업들이 독일의 탑 3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염두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스타트업 비중의 한 10%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개의 유명한 스타트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이게 단순히 10%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뭐 99%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창업기업 밀도를 보면 높은 편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한 8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독일 인구가 한 8,400만 정도 되고 스타트업 수가 한 7만 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하고 비교하면 방금 이제 최양집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5,400만 인구에 3만 5천 개 스타트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사자 부문에서 보면 우리나라 독일의 경우는 한 41만 명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7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수는 더 적은데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펀딩 규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데이터로 조금 살펴볼 텐데요. 한 3분의 1 정도가 정보통신 분야의 스타트업이고 그 다음 메디컬, 헬스케어, 푸드, 소비재 그런 영역들이 비슷한 비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 분포도는 이러한데 이게 과연 전통산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이제 독일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독일 창업 생태계에서는 이 비율이 사실은 거의 기존의 전통 대기업 산업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싱과 전통산업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EU 차원에서 탄소 중립에 관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무엇보다 EU보다 항상 1년 또는 1년 내지 2년 독일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 기업들이 이 정책에 발맞춰서 빠르게 본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CNA라는 우리나라에서는 H&M이 사실 유명한데 H&M 독일 기업은 아니고 CNA 같은 기업, 의류 기업이 위에 양말을 걸어놓는 플라스틱 제품을 이 스타트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바이오 재생 분해가 되는 그런 플라스틱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크라든지 음식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트레이슬레스라는 기업이고요.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아이템입니다. 요즘에 독일 어디를 가나 카페나 케이터링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브랜드인데요. 리컵이라는 브랜드이고 크래프팅 퓨처라는 한오버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지역의 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는가를 봤을 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왔고 베를린이 이제 창업 생태계 독일에서 핵심이라고 하고 리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 뜨는 스타트업이 다 베를린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리컵은 왼쪽에 이제 재생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기업하고 차별화를 두어서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내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은 에어업이라는 기업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스타트업인데 여긴 또 윈헨에 있습니다. 에어업은 물병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물병 어떤 물병이냐. 내가 사람이 보통 맛을 느낄 때 향기로 맛을 같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병에 맹물을 넣어도 향기를 만들어주는 캡슐이 중간에 들어있어서 과일만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보트를 개발한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윈헨 공과대학 학생들이 자기들 석사 논문으로 이 향이 어떻게 맛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는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 발전시킨 예인데요. 지금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제가 7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이걸 다 갖고 있다. 나도 사줘라. 초등학생들까지 바이럴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느냐. 이 기업은 사실은 사업 모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속가능성에 디렉트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제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재료와 유통과정과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탄소 배출량 적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정한 정책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우리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앞서서 내세우는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화인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열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의 혁신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 열쇠 뭉치가 없어지는 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미국 지역보다는 정말 뒤처져 있다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 자체가 매우 후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서 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을 디지털화 후진국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도 플로피 디스크 없어진 지 얼마 안 됐고 팩스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독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아이디나우나 커그니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은행 같은 거 계좌를 만들 때 본인 인증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한 아이디나우는 윈헨에 있고요. 커그니지 같은 경우는 뒷셀도르프에 있습니다.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 드라이버로는 이게 독일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육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으로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독일의 아주 유명한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인 페르소니오. 우리나라로 치면 플렉스 같은 HR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페르소니오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페르소니오를 창업한 창업가의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라든지 페르소니아에 투자한 투자사들을 살펴보면 약간 독일 스타트업의 거의 표준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윈헨 공대를 졸업했다 창업자가 그리고 독일의 가장 탑3 VC한테 모두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윈헨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페르소니오의 특징처럼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거래 종류별 비율을 보면 B2B 부문이 한 70% 정도 차질하고요. 이게 한국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 창업 생태에 오늘 주제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창업 생태계의 이 동그라미 크기를 보시면 지역별로 굉장히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리드를 하는 도시를 얘기한다면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의 스타트업이 가장 많고 베를린의 투자사도 가장 많고 베를린의 유니콘 기업이 총 독일의 현재 22개인데 그중에 15개가 베를린 출신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조금 포션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래 오른쪽에 윈헨 지역 그 다음에 왼쪽에 중간쯤에 19% 정도 차지하는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이 있습니다. NRW 주라고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본, 베를린, 베를린 대성당, 디셀드로프 이런 곳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좀 균형적인 지역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노드라인 베스트팔렌과 베를린이 사실은 포션이 같기 때문에 이게 뭔가 서로 경쟁한다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경쟁 구도는 아닙니다. 베를린은 베를린에서 좀 잘 하는 게 있고 이 NRW주는 NRW주에서 잘 하는 게 있고 또 윈헨 바이에른 지역은 바이에른주에서 좀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7분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뒤에 생태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에 각각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지금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베를린부터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제 공부한 걸 너무 글씨를 짧게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어떤 곳인지를 말로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베를린은 분단되어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전통 대기업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에 기반 산업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베를린 시 자체에서 우리 가난하지만 이 섹시한 베를린은 어떻게 부응시켜보지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을 여기에 오도록 유치하고 스타트업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펴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베를린이 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대 연남동 옛날 홍대 연남동 떠올리는 것처럼 이 도시가 굉장히 멋있다 힙하다 이런 것이 베를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창업자들 그 다음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여기에 털을 잡을 수 있게 이 도시가 좀 많이 정책적으로 서포트가 되었고요. 현재 베를린의 35%의 인구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테크신의 45%의 종사자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은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는 거의 글로벌 생태계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베를린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바로 다음 가는 곳이 미국 마켓입니다. 유럽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미국 마켓으로 가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베를린 스타트업의 수순입니다. 베를린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은 가장 잘 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핀테크 분야입니다. 기존의 산업 인프라가 없더라도 디지털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핀테크였고요. 의외로 금융의 도시라고 하는 프랑크프루트보다 베를린이 핀테크에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크프루트는 기존 은행들이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나중에 뒤쪽에 나오겠지만 프랑크프루트는 이 분야에서는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헨과 바이에른이 도시로 치면 그 다음 가장 큰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민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 곳입니다. 슈트트가르트가 메르세드 벤츠가 있고 바이에른 민헨 지역에 아우디, BMW 같은 큰 대기업, 자동차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라든지 항공, 운송 이런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알리안츠라고 하는 대형 글로벌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인슈어테크 분야에서도 매우 성장을 했습니다. 민헨은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민헨 공대에서 창업 그런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창업자들이 학교에서부터 창업하는 데까지 굉장히 단단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재미나게 살펴봐야 할 곳이 노드라인드 베스트팔렌즈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이 독일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기업과 일하고 싶냐, B2B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B2C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을 어디를 추천할 것인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노드라인드 베스트팔렌즈는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B2C 서비스를 내가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요. B2B 기업과 일하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헨 지역 그리고 이 다음에 얘기를 할 함부르크라든지 이 전에 노드라인드 베스트팔렌즈로 추천을 드립니다. 함부르크는 슈피겔이라는 유명한 미디어 기업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항망과 물류 운송 분야가 전통적으로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물류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프랑프르트는 미미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국 생태계랑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는 한국하고 좀 유사합니다. 중앙 집권적이고 대통령이 마크롱이 엄청나게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비바테크에서도 비바테크는 마크롱 대통령이 매년 오는 행사인데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형식의 그런 정책들로 실시가 되고 파리에 50% 이상의 스타트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독일은 이것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업들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프랑스가 굉장히 한국하고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HEC 파리라는 대학, 경영전문대학 출신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의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창업자들이 리드를 한다고 하면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 공대가 워낙에 많고 지역마다 있는 공대가 다 창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창업 대학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과 비교를 해보자면 북유럽은 창업 생태계에서 유럽에서 좀 선두하는 지역이기는 한데요. 북유럽을 다 싸잡아 놓고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창업 생태계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덜 할 것 같고요. 사실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독일과 한국 창업 지원 생태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왔고요. 제가 한국의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독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과 독일은 다르다. 그래서 독일로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생태계 드라이벌이라는 곳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생태계 보러 선진사례 견학, 고위 공무원, 연수단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목을 좀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직 열쇠 뭉치 쓰는 나라고 한국보다 느리고 한국보다 서비스도 좀 별로고 디자인도 별로고 한국과 독일을 다루고 한국이 훨씬 잘하는 게 많으니까 선진사례 가르쳐주는 입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창업 생태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역사적인 것 그 다음 기존 전통산업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한국에 접목시킨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사례 배우로 그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키 문장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독일이 더 이상 더 앞서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독일 국책은행 KFW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독일이 뷰로크라시 때문에 창업자들이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경제상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 창업 생태계 글로벌에서는 조금 미미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면 좋겠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잘 되면 좋겠고 각 지역들도 이것이 함께 상향 평준화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질문 있다가 패널톡에서 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